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영희 의원 참 이번에도 억울하게 여러분들 실패를 했죠.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월 의뢰 출마해 가지고 아주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당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상연 후보한테 175표로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175표가 자기 실력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위조투표를 투입했는데도 무소속 후보와 함께 패배한 거죠. 이번에는 천표 이상을 패배했는데 이번에도 만표 이상의 위조투표지가 남영희 후보와 함께 이렇게 투입됐습니다.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남영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측의 지도부하고 여러분들 조율이 안 됐는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뭐 어마하게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뭐 저렇게 하다가 민주당 수뇌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포기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작심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선거 무효소송을 진정으로 이렇게 제기해야 될 국민의힘 후보들은 한 명도 나서지 않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네요.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소와 이름을 확인한 이후에 투표관리관 직인이 찍힌 투표지 용지를 발급해 줍니다. 아래 투표지는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에 누군가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어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선거관리 사물을 어떻게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남영희 후보가 무효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가 많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간에 위조투표를 투입한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느 여러분들 투표소 여러분들 관리요원들이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투표해보시겠지만 가면 신분증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앉아가서 뭐죠? 절치선이 알린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뭐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거가 있었으면 그냥 당장 무효표 처리하고 투표력이 기록했겠죠.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거죠. 그게 이제 한 장이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장문으로 남영희 후보가 이렇게 선거 공정성이 어떻고 그렇게 해가지고 놀랍네요. 본인이 이제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 미추홀구 국회의원 후보 남영희. 예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거거든요.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지금 선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5월 9일날 아마 삭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가 인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건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끝까지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 모른다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알면서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깔아뭉개는지는 본인이 알겠죠.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반역적 직무유기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영희 의원이 선거무요소송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선거무요소송 할 때 대부분 뭐 1년 2년 정도 깔아뭉개일 거고 선거무요소송장에 갖고 오는 투표함이 전부 다 여러분들 다 투표함을 갈아치우기 해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선거안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서도 진짜 투표지가 있고 가짜 투표지가 다 함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참조로 이 남영희 후보는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일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영희 후보도 다 표를 1159표를 집어넣었네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남영희 후보를 위해 1159표를 집어넣은 데 불구하고 남영희 후보가 패배한 거 아닙니까? 남영희 후보가 만 표 이상을 집어넣어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159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남영희 후보한테. 그래서 원래는 조작되지 않았을 때 윤상현 후보가 12186표를 이긴 선거입니다. 그런데 1159표의 위조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남영희 후보를 사랑하사 집어넣어줬으니까 그래도 12186표 차이가 1029표 차이로 이렇게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관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전부가 다 뭡니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표도 다 이렇게 빨갛이 되지 않습니까? 1159표 집어넣어줬네요. 투표장에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4만4천 명이고 위조투표지는 11000표고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가 선관위 가 이런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장에 5만6천 명이 오셨다고. 이렇게 이런 표를 11159표를 집어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뚱뚱한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남영희 후보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지금도 부정선거를 잘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워낙 그 동네는 또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통해가 또 거둘 수 있는 효과를 알겠죠. 국민의 힘은 한 명도 나서지 않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선거가 공정하느냐 그렇지 않겠냐. 그렇게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죠. 윤상윤 후보가 여러분 참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54대 45로 이겼거든요. 보시게 되면.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50사람. 남영희 후보가 다음에 이기려면 선거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좀 세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장당 한 장을 했으니까 서울 수준으로 세 장당 한 장을 조작했으면 이번에 이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도 남영희 후보가 고생하는데 좀 세게 조작을 해주든지 안 하고 더 세게 조작했으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100% 여러분들 당선됐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늦게 좀 방송 시작했지만 방송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사 문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김덕영 감독이 건국전쟁이란 영화를 많은 사람들을 개몽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이란 건 책을 통해가지고 독자들을 만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이제 킹덤 북서에서 나온 책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